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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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창세기 창세기 한글자막 by 천지 한글자막 by 영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천지 길거리에 한글자막 by 골레스 골레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하나님의 형상 한글자막 by 문자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힘들죠. 시커머리하다 영어로는 뭡니까? 불그스림하다 이거 영어로 그것도 우리는 몬테예요. 근데 의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28절에서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또 뭐죠? 번성하고 땅에 총만하고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종복하고 다스려라 창세 1장 27절에서 28절을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딱 초격해서 말하면요.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불신자들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불신자 가운데서도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는 것 저 같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너를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종복하고 다스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정리되어집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그 말은 그냥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부족한 거예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물론 맞는데 불신자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돈벌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말해보면요. 저는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바라크라는 말인데 원어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림이었어요. 그림이 한자가 되고 그랬죠. 이 그림을 묵상하는 게 그러면은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많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크가 그 말이거든요. 아이고, 강주씨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아이고, 강주씨 복 받았대 강주 장카드라고 했잖아요. 사장님 카드에요. 아이고, 사장님 복 받았다. 강주씨 백사장님 복 받았다. 여기도 가도 복 받고 저봐도 복 받고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갑다. 그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그 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베드로가 네가 이제 제대로 깨달았구나. 헛소리 막 헛되면 이제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바유나 시문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네 소설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위에서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처음에 누구한테 다락방 해갖고 누구한테 영접 받았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아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특별히 이 세상을 종복하고 다스릴 그들의 대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이 그들의 대사 우리가 정말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알고 정말 제자의 기 그리고 랩런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가지고요 거듭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이야기니 여우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거든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이 아니라 이제는 순서를 바꿔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 관한 이야기가 뭡니까? 땅에 관한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사건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그냥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한 대 맞는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물론 뭐 어떤 관점으로 보죠? 여러분은 영화감독이 영화를 한 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을 쓰는 작가들이 한 편에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뭐 그런 싸구라 있고 그런 사람들 말고 이거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다들 궁금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오니까 이 이야기는 알았어요. 불신자 때부터. 근데 별로 신경 안 썼지.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거 보니까 심각해지더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은요. 선악과 따먹으면 교회 안 다니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 메시지도 맞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뭘 주는 겁니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 살고 있는 80억 인구가 아니라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게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땅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 창세기 3장 바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창세기 4장이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서 남에게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발이라는 야발, 두발, 또 두발가인 나옵니다. 야발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발을 통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야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 그냥 가축치는 자가 아니라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래요 두발은 수근과 각종 퉁소를 잡는 악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래요 그리고 두발가인은 조상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각종 새와 구리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 우리가 말하면 지금 보면 엔지니어 엔지니어래요 여러분 각 두발, 수근과 퉁소를 만드는 자의 조상 여러분 아이돌 알죠? 우리 노래 부르고 예쁘장하고 그런 애들 아이돌의 조상이래요 가축치는 자의 조상 경제인의 조상이래요 이때부터 화폐, 화폐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론, 이치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두발가인을 통해서 각종 구리와 기구로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말하면 엔지니어라는 이 창세기 4장을 통한 후유증이 있는데 그 후유증이 뭐냐 창세기 6장 내필인 문화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그냥 두발 야발 두발 두발 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풍류해지면 안락하게 잘 사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계속 말하자면 결국 미래재앙시대 온다고 그게 유토피아 시대가 아니라고 타락하게 된다고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의 결과 온 인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로 내필인 문화가 도래했다는 게 근데 이 내필인 문화가 어떻게 오게 되었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라메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경제와 문화와 어떤 기구들이 막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창세기 6장 내필인 문화가 왔다는 게 여러분 내필인 문화가 뭡니까? 내필인 문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의 수시대입니다 이때도 이 시대였다는 게 여러분 스포츠가 나쁜 건 아닙니다 스포츠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빠진 스포츠는 뭐다? 도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스포츠는 뭐다? 유럽에 가보십시오 축구가 우상이 스포츠 스크린 스크린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빠진 스크린은 다 무슨 문화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요 섹스 나쁜 거 아닙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 수정돼야 우리가 이 땅의 지구에 나타나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빠진 섹스는 뭐다? 다 음란의 허가 문화로 변질되는 거에요 그게 3S 시대 어느 시대나 3S 시대에 있었다는 거에요 이 3S 시대가 뭐냐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네피린 문화라는 거에요 이 네피린 문화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남자와 교회 안 다니는 여자들이 결혼했더라 불신 결혼했더라 그 말입니까 그 한 문장에 내포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에요 그 메시지가 뭐냐 내필의 문화에요 이 시대가 왔다는 게 이 시대가 누구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보자는 거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내필음에 빠져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게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금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국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따 하나님 의지가 속상했던 모양이다 맞죠? 한 번 말했으면 됐지 한탄하사 켜놓고 뒤에 가서 내가 그것들을 내가 지었음을 내가 한탄을 내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만 보면 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내가 내가 이 자세가 니 먹고 미역국 끓여먹는게 한탄스럽게 이 자세가 쟤 말고 저희 형한테 그러놓고 형이 누가 내놔라 카더만 운동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저게 지정신으로 간절하나 뭐가 덮으시기까지 저는 그 말 들으면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 말은 알았어요 아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아 우리 형이 기신한테 씌었구나 그 말이구나 대충 그런 뜻은 알았지 그런데 성경에 이 말이 나와있네 성경에 이 말이 딱 나와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흐름을 딱 보니까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 딱 보여요 결국 이 땅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리세치해버립니다 한탄에서 그래서 창세계 7장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수장되어버립니다 창조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인구가 얼마였느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20억으로 추정한대요 창조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20억으로 추정해요 20억 가운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계 9장에 24절 25절에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노아가 수리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계 9장 24절에 25절에 보면 뭐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의 작은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한 일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말을 합니까 여기에서 무슨 짓이냐면 노아가 너무 포도주를 과하게 먹어버렸네 그래갖고 이렇게 팍 쓰러졌어 그러니까 그의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 크크크크크크 이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남색을 한 거에요 그래갖고 노아가 저주를 한 거에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흐름이 성경에 보면 흐름이 뚝뚝뚝 끊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보면 흐름이 끊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 말 안 들어갖고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았어 여러분은 말 잘 듣게 난 말 겁나게 잘 들 것 같아 그런데 노아에게도 지구가 리셋돼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 뇌필문화가 이 노아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 같이 뒤져버리지 않았을까 누가 내 나라 카나 저기 지진실카나 뭐가 덧붙이기까지 이런 거 맨날 듣다보니까 아 귀신이라는 게 우리 형을 귀신들리가 하는구나 핑계되는구나 귀신 핑계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우 아니드라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단 마개 쫄개 귀신들은요 홍수가 났다고 해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깐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 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내필의 문화가 반복되었다는요 반복 결국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아 창세기 10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리모러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리모러스 이 누구예요 바벨탑을 건설한 인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모러스 리모러스 이 누구예요 결국 11장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족보로 한번 따져봅시다 누구예요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 노아거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 흐름을 딱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일반 인류의 역사라고 합니다 일반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게 나무네다 다 통용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미라는 한 사람이 출연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어디 역사다 일반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12장부터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한민족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창세기 12장 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나의 정체성이 정말 그리도가 맞다면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말이 뭐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상승배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불러냈죠 불러냈듯이 우리 한 사람을 불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었고요 시작되고 창세기 12장부터 결국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을 살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딱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가 성당동 저 파도곡에 있거든요 저는 그 동네를 부를 때 생각날 때 항상 저는 갈대우루라고 말합니다 그 갈대우루에 살 때 성당동 파도곡에 살 때 어떤 아주머니가 여름만 되면 우리 집에 와갖고 내 집 내놔라 내 집 내놔라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 장난감 총까지고 나가라 나가라 쪼까내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 가난한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번성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갔지만 원래 원주머니는 살고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두시기 전에 이미 사단은 이미 뱀은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게시록 12장 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 큰 용이 뭐라고요 내 쫓겼다는 게 어디로 어디로 큰 용이 내 쫓겼는데 어디로 내 쫓겼다고요 땅으로 왜 내 쫓겼어요 밤낮 참소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우주 게시록 1장에 보면 또 게시록에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했잖아요 그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처럼 레이저 쏘고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레이저 쏘고 장풍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 전쟁이 뭐냐면 참소 참소가 뭐죠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죄를 꾸미는 거 가지고 참소라는 거예요 그 참소하던 자가 어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밤새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 쫓겨난 데가 어디예요 그 쫓겨나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장에서 6절 사건을 보면 뭐래요 그 뱀이 많은 뱀 중에 그 뱀이 여기 성경에 있는 정관사가 돼가지고 그 뱀이 아단과 하월을 어떻게 해요? 참소하죠 거짓말로 이간질하라고 거짓말로 죄를 꾸미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의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정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현장 보는 눈이 달라졌고 또 후대에 대한 한도 생겼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후대에 대한 한은 돈이었겠죠 재물이었겠죠 가난한 아빠 밑에서 만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저 불쌍한 눈 그 한이 있었겠지 근데 그런 한은 아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세상 보는 눈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장을 너무나 잘 알았고 후대에 대한 한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공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하늘과 땅의 사이에 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공중화장실이 공중에 떠가 있다고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공중이라는 말은 아유로라는 말인데 헬라로 말하면 우리가 공중 대중 궁중 이래 말하잖아요 그건 맞죠?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고 공중화장실에 비밀번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중화장실에 비밀번호 있으면 그건 공중화장실 아니지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아무나 사단은요 세상 문화라는 걸 가지고 대중들의 권세를 딱 문화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침대망대 가운데 이제 우주시대 유니버설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주시대 유니버설 시대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뉴에이지 사상 같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미래 재앙시대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우주시대는 앞으로 우주시대라는 말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시대에 옵니다 이런 시대에 오면 세 가지 인류가 존재한대요 전통적인 우리 인류 그리고 초인 아이언맨 같은 사람 초인 그리고 AI 인공지능 로봇 우리가 영화에서 봤죠 일반 인류하고 초인하고 또 로봇하고 막 공존해갖고 살잖아요 그런 시대가 우주시대 신흘류시대 인흘르시대 옵니다 유니버설 시대 여러분 사물인터넷이라는 말 알죠? 사물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서울에 가있어도 대구에 와있어도 서울에 있는 우리 똥개들 강아지들 밥 먹었나 싶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CTT에 보면은 하늘아 하늘아 이렇게 하면은 모니터버 막 막 막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물인터넷이 그런 것 이 유니버설 시대가 오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죽은 우리 엄마하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 진짜 웃기는 와없는 아 엄마 살아계시구나 이런 시대가 오는 게요 그래서 유니버설 초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공중건세 세상 문화 이 시대에도 창세계 6장 내피림이라는 공중건세 세상 문화를 딱 잡아갖고 사단의 존재는 역사했고 앞으로도 이 시대도 사람의 모양과 유행과 세상 문화는 다르지만 똑같은 그 유행과 세상 흩하는 것과 세상 문화로 그 권세를 딱 잡아가지고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한다는데 그 하는 존재가 누구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게 그 영이 누구다? 그 뱀 이란 저 막 마음이 급해갖고 지금 다섯시입니다 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급해갖고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까만 나와야 나와야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답답해가지고 예수께서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있을 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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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면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처음에 봐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여우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주어를 바꿔버리는 게 우선순위를 바꾼다 그랬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물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과 모세가 기록한 말씀 여러분 천국 있는 거 확신하십니까? 여기 앉아 있어야 확신한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떡하면 맞죠? 저 천국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지 참 죄송합니다 천국 있는 거 확실히 믿어요 어떻게 믿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땅의 이야기를 잘 알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그리도라는 걸 잘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우리 인생 열두 가지 문제를 잘 아니까 이 땅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 그리도가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또한 이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련에서 말했지만 정체성이라는 말 정체성이라는 말은 어떤 본질이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은 구원입니다 구원자식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도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뭘로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저는 말씀 흐름을 보면서 또 이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우리에게 돌아야 할 미래를 보면서 아 우리의 교회 정체성은 이거구나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훈련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제가 보는 성경 흐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요 미래 재앙시대를 앞두고 미래 재앙시대를 앞두고 그 시대 앞에 정확한 보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 2, 3, 7과 5천 종족 뭐 그냥 이렇게 그사한 말이지만 세 개 보검합니다 2, 3, 7과 5천 종족에 정확한 보검을 전하라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여기에서 따라 나오게 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성리하시길 주 내밀음으로 추건합니다 마녀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므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므로 문제 앞에 세상 앞에 사단 앞에 더욱 강하고 담대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랩런트들과 지교회와 성교지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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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